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가? 특히 이번에는 또 박근혜 시계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를 성접대를 받은 이후에 만났을 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선물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준석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준석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근혜 시계는 2013년 8월에 출시됐는데 그런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나에게 치료를 해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적 주장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2013년 8월 15일 처음 만들어져서 주변에 선물됐다는 시계를 2013년 7월에 저에게 요청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8월 15일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박근혜 시계를 처음 선물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시계를 김 대표가 요청했고 저는 그것을 전달했던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여러분들 취임을 하게 되면 어느 대통령 간에 신세를 진 사람들도 있고 또 보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시계를 제작해서 청와대 문장이 있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봉황 문장이 있는 시계를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접대를 여러 번 하고 또 여러 가지 향응을 베풀었으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기념으로 그렇게 대통령 시계를 만들면 하나 이렇게 구해서 나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다 이야기죠. 그 점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그렇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시계가 나오면 하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시계가 나오기 전에 부탁할 수 있는 거죠.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에 이준석 대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엄청나게 지금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니 미리 당연히 대통령이 취임했으면 대통령 시계를 만든다고 예상을 했을 것이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이준석 씨가 시임이 있으니까 그 시계 하나 구해가지고 나한테 선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이야기를 정확하게 몇 분이 기사를 읽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창수 님은 대통령 시계는 나오기 전에 미리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씨의 특징은 어떤 사실, 팩트에 대해서 변명 또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논리비약 또는 전환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유행의 성격은 자기 방어든 또는 공격성이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장단과 거짓말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분 봉석열 님은 로만손 시계가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2013년 8월에 납품했다고 하면 총 개수는 영업 비밀이지만 한 7천 개 정도 생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월에 나올 것이 확실한 박근혜 시계에 대해 한 달 전에 청탁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모처럼 이준석이 자신의 내용이 나왔나 봅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는 모든 일의 증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숙백이 있다고 합니다. 물정을 내놓으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습니다. 또한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가 이준석의 병력과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가 자신의 멘토이자 후원자였는데 한낱 믿을 수 없는 사기꾼으로 비하하니 당연히 김성진 입장에선 열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김성진 씨는 반기문과 동양인데 그 동네에서는 일찍이 소년천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봉석열 님이 아주 내밀한 정보까지 합쳐서 설명을 잘 하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을 바로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성진 씨가 지금 수감되어 있지만 사업을 일으킬 정도니까 상당히 머리해전이 빠른 치밀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이스트를 일단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지적능력이라는 것은 검증을 받은 거죠. 물론 검증을 받았다 해서 그 양반이 지금 수감되어 있던 죄에 대해서까지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그냥 인간으로서는 사업을 창업해가지고 투자를 유치해서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꾸려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글을 써는 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사람이 치밀하고 그다음에 정거에 입각해가지고 법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법적인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거든요. 여러분, 말은 그냥 적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쓰는 거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를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태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김성진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이. 그러니까 제대로 걸려든 거죠. 이준석 씨가. 여기에서 오늘 이 봉석열 님이 지적한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이 김성진 씨가 멘트고 이준석이가 소프트웨어 마이스토로 가정에서 멘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기꾼으로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으니까 김성진 입장에서는 결국은 묵빈권을 행사하다가 열을 엄청 받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소연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서 이렇게 접견하면서 여러분들 받았던 그런 설명이 박근혜식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 씨는 공격이 어디에서 들어올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김성진 씨가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성진 씨는 내가 볼 때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접대라든지 접대 외에 다른 것들도 다 기록을 갖고 있고 또 대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치밀하게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그 내용을 또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김소연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기자님들 요청으로 김성진 대표에게 물어봐서 답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물론 어제 기자님들께도 이대로 말씀드렸는데 아래 기사 보니까 딱 맞습니다. 박근혜 시계 제작 안 하기로 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8월 1일 날 박근혜 시계 제작한다. 8월 2일 날 뉴스1의 보도입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2013년 7월 11일 룸사롱에서 내가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으면서 대통령 시계를 부상으로 받았는데 너무 좋았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 시계 제작 안 할 수 있다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6월 17일 날 보도가 나온 걸 봐서 아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제작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제작을 할 거 아니냐. 네가 첫 건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계 하나 구해줄 수 있냐라고 물으니 이준석이 나도 못 구한다 딱 잘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고 나서 2013년 8월 15일 날 다시 내려올 때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선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8월 15일이면 이미 출시가 됐을 때입니다. 김성진 진술은 정말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대로 진술할 점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잘 몰랐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 카이스트 학부를 나오고 카이스트의 석사 과정을 하고 어떻든 사업이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지만 어떻든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팩토리라는 그런 여러분들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몇 년간 꾸리고 상도 여러 개를 받은 겁니다. 어떻든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참 잘 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벤처가 일어서가지고 상장까지 이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떻든 참 똑똑한 사람인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준석 사건을 쭉 제가 관심 있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김성진 씨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이준석이처럼 마구 내갈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미 정거를 확보한 손 내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정도까지 딱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허당인 겁니다.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자료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며칠 전에 공병호 tv에서도 이런 언급한 것처럼 이준석의 접대와 관련해서 아이카이스트의 비서실 직원들 이름들 문건 작성한 걸 보니까 몇 월 며칠에 누가 왔고 그다음에 접대를 누가 했고 동선은 어떻고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미뤄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뭡니까 다 정거물 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막 내갈리는 스타일이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김성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간 같습니다. 좀 과묵하고 그다음에 치밀하고 그다음에 정거물을 갖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손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준석이 사기꾼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이준석 거는 그냥 묻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하도 나불거려 가지고 그냥 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본인이 하를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지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